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청주의 이진주입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다. 건강하세요. 단독만라 를 부르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건강하세요. 머리에 절을 위해 내 맘 살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맘 신경을 거쳐서 죽고 찾는 사람 내 맘 내 맘 조만을 또 도와주라 발로 밟는 게 발로 밟는 게 주야가 깊은 밤에 발로 밟는 게 눈동이 같은 가슴 난 몰래 난 몰래 나 함께 가버려도 돼 이 맘 이 맘 이 맘 머리에 절을 위해 이 맘 할 걸 할 걸 할 걸 할 걸 이 맘 이 맘 신경을 거쳐서 죽고 죽고 찾는 사람 이 맘 이 맘 도와줄 아멘